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격 대세야락기는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대로 무리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건 호우짓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마포구 염리동에 한 세아파트가 20평대가 14억이랍니다 누가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걸까요 뭐 작년 8월달에 최고가가 17억 이었다고 하는데 그 가격보다는 3억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 본 듯 말이 안되는 가격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이 14억을 주고 어떻게 아파트를 삽니까 뭐 대기업의 임원들 그러니까 연봉 1억 5천 2억 2억 5천 받는 임원들도 14억 15억 하는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높은 가격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걸까 하라는 의심이 안될 수 없는거죠 그냥 그냥 기분 좋으라고 호가만 올려놓은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물론 말 그대로 의심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당 못할 정도로 높아져 있는 가격이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뭐 지금의 기준금리가 2.25 인데 2.25에서 연말이 되면 남아있는 기준금리 회의 세번 동안 0.25%씩 올려 가지고 연말에 3.0 만든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나라 그냥 외화 유출은 더욱 더 심해질 겁니다 미국이 지금 2.5에서 9월 달에 0.7 올려 가지고 3.25 만들지 아니면 3.0 만들지 모르는데 미국보다 처지가 안좋은 한국이 그냥 여유부리고 늑장 부리면은 그냥 경제가 쓰나미에 쓸려가는 거죠 진짜 진짜 그래버리면 한국의 경제 지금의 정부가 안 챙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든 살 국리 살아낼 대비를 안하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절대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함부로 뛰어들어선 안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제 얘기가 무조건 맞다 100%다 이런건 아니겠지만 최대한 지금은 조심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거래절벽식입니다 사고 파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사실상 가격이 말도 안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살 사람도 없고 팔려 해도 안 팔리는거죠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집을 팔아내려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날겁니다 근데 그들이 쉽게 처분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내놓으니까 안나가는거라는거죠 현실적인 가격 제대로 된 가격을 정해서 내놓는다라고 하면 안 팔릴까요 지금이라도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포구의 14억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공내면 안 팔릴까요 8억 내면 안나갈까요 7억 5천하면 안나갈까요 물론 물론 얼마의 잔여에 따라서 가격을 내릴 수 있는게 한계가 있겠죠 근데 이래건 저래건 간에 무리하게 빚을 친 사람들은 그 빚 때문에 비테미의 무게 짓눌려서 아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마 힘들어 하며 살겠죠 뭐 이 뉴스에 댓글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문재인 이전 가격으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만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거래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어느 시점에 당장 한순간에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지금이 거래 절벽인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할인 분양 들어가구요 지가 금매 나오고 경매 나오고 하면서 가격이 대폭 재조정이 되겠죠 그럴 겁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수혜가 없으면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조정받는거죠 그래야지만 어떤 식으로든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사람들이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인거죠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죠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 거품은 시간이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도 시점이 지나면 그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결혼이 저조하고 출산율이 저조한건 부동산이 큰 역할을 했죠 인구짤비의 콜박이고 코앞이고 현실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저렇게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되어 있으면 누가 삽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아마 1년이 지나면 2019년 18년 가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충격 경제적인 쇼크 때문에 또 더 더 낮은 가격으로도 되돌아갈 수 있을거다 라고 봅니다 앞으로 앞으로 절대로 우리가 무리하게 빚을 줘서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사는건 안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 빚 안 지고 집 살 자신 있으면 언제든지 사는건 그 개인의 몫인거죠 빚 속 땡기고 월 이자를 몇 백만원씩 백만 이백만원 뜯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이 세상이 그래도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함부로 집 때문에 돈 벌 생각은 집으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꽤나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거죠 뻥튀기가 되어 있는 집값을 함부로 사겠다고 뛰어드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매우 무슨 상황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사는게 나겠다 라는 거죠 검진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받아 가지고 집을 사는건 더 위험하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은 꼭 필요한 물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인식을 달리하면 그래 감당 못할 집을 사서 그것 때문에 알아서 더 힘들어하는 것 보다는 그래 좀 사는게 좀 불편하고 좀 답답해 보여도 빚 안 지고 사는게 더 나은 일이다 더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지내는게 더 낫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뭐 사람들이 빚 안내고 집을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빚 내고 집 사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 라는 거죠 물론 과거에 우리 부모들도 빚을 내고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5억짜리 집 사는데 5천만원 갖고 사겠다고 덤벼드는 일은 없었다 라는 거죠 도대체 5억짜리 집을 어떻게 5천만원 주고 사겠다고 뛰어드는 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되는 거죠 20대 여성이 30대 초반의 여성이 갭 투자한다고 경기도 돌아다니면서 1억짜리 아파트 전세 9천만원 주고 9,500만원 전세 주고 5,000만원 1천만원으로 등기쳐 가지고 집중이 됐다고 좋아하라는 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뭐 그냥 돈 버는 거는 돈 벌면 자기 돈인 거고 돈 못 벌면 그 덤벼드는 세입자한테 떠넘기겠다라는 수작이 아닌 나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사기쳐 가지고 남이 뒤동시쳐 가지고 돈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죠 그랬던 그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대충격을 겪는 거죠 깜짝 놀라겠죠 이제 이제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조정을 받는다는데 사도 고민 안 사도 고민이 아니라 안 사면 무 고민입니다 안 사면 고민 안 하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은 집값 따위에 걱정할 시기가 아니다 라는 거죠 집값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잊어버리는 게 괜찮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함부로 뭔가에 욕심을 부리거나 탐욕을 가지는 건 큰일이다 큰 충격을 겪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거나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뜻대로 올라가지 않는 것도 많다라는 거 그거를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집값을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시점이 20억이 돼가지고 20억에 팔아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남기면 좋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남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누군가는 그만큼의 큰 부담을 떠안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비싸게 팔고 싶고 남은 또 싸게 사고 싶어하고 그러면 이 거래가 성사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뜨거워야 될 것 같다 최소 몇 년간은 부동산 시장에는 관심을 안 갖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함부로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되고 모험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